진짜 가난 타란 타바루 제가 이 드라마에서 또 그림 그린 화단들 역할이라 이거는 물판인데 사회책은 안 써도 되는가? 그다음에 분만 사러 왔거든요, 저는 내가 갖다 줄게 만 원짜리 있고, 4만 원짜리 있고 만 원짜리 하겠습니까? 분도 3개 사러 왔다가 많이 샀네 아, 무거워 정말 나다움을 느끼고 싶을 때 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 좀 냄새 맡았네 할머니 방에 선물을 놓고 가고 싶어서 일부러 떼고 왔어요 할머니가 유일하게 욕하는 게 손톱이었어요 완성!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비었는데 냄새 좋다 아, 옛날 냄새 수다듬어 주시고 막 이랬는데 웃으니까 그리울 때? 보고 싶을 때? 이럴 때 또 올 것 같아요 뭐 아련의 우 coping 달 handmade 화천 znale 준비를 할 수 가누나 fir 오 커피 이 사람들